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동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XXX,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서 당선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인데요.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우상호가 했으면 안 그래. 박평선 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은 XX이지. 오늘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데. XXX 진짜. 그런데 박 전 원장이 진짜 방송 출연도 많이 했고 정치 부잔이라는 말까지 듣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할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8선 같은 5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구력이 상당한 정치인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국회 본회의 관련 얘기인데 김진표 의장이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도 상정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당과 대통령 손을 들어주는 거라면서 비판 강도를 다시 한 번 높였습니다.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이후 박 전 원장은 방송 중인 줄 몰랐다면서 욕설에 대해서는 상하가 했습니다. 다만 해당 방송에서는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소신권 얘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명은 거부, 누가 뭘 거부했다는 겁니까? 유승민 전 의원 얘기입니다. 이번 총선 기간 내내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이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실제로도 공천 제안이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의 출마에서 이 수도권 선거를 좀 한 번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있었다는 건데 누가 거부해서 못 나갔다, 이겁니까? 우선 유 전 의원의 인터뷰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일었던 윤심 논란을 언급하면서 말한 건데요. 공천 잡음을 피하기 위해 의사를 물어봤는데 연락이 없었던 걸 보면 적어도 한 명이 거부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상황을 비판하면서도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나 보죠?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박찬대 의원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당내 이견은 거의 없지만 우선순위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큼 시급한 법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인 만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조국혁신당이 복수의 심정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에 선뜻 받지 못할 거고 특히 한 전 위원장 딸은 조국 자녀를 알려줬는데 조민과 달리 실제 공부 잘하고 뛰어나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아프게 들리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도 보겠습니다. 평산보다 이재명 대표 만찬에 더 많이 누가 갔습니까?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이날 민주당에서는 두 개의 큰 만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이재명 대표와 친명 성향으로 알려진 더민주혁신회의와의 만찬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찬이었습니다. 이번 총선 당선자와 문재인 정부 출신 현역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였는데 문 전 대통령 만찬보다 이 대표 만찬 자리에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날짜가 겹쳤죠?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겹친 거겠죠? 원래는 일정이 좀 달랐습니다. 당초 이 대표 일정은 오찬이었는데요. 갑자기 그날 영수회담 일정이 이날 오후에 갑자기 잡히면서 이 대표 만찬이 만찬으로 미뤄졌습니다. 공교롭게 일정이 겹치면서 참석자들이 두 일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으로 더 많이 갔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하네요. 지금까지 최동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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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